XSFM입니다. I, D, W, K 2018년 봄을 맞이하는 그것은 알기 싫다 주말의 기획 비만의 과학 두 번째 시간에 이야기 드립니다. 좋은 주말입니다. 봄도 찾아오고 먼지도 가득 찾아온 한강변에서 전해드리는 XSFM의 그곳은 알기 싫다 262회 토요일 순서입니다. 유승균 PD고요. 오늘은 윤세민 에디터도 앉아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윤세민입니다. 어제 제가 나가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제는 오밤중에 녹음을 해가지고 미안해서 윤세민 에디터를 안 불렀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들어왔으면 되게 지옥도.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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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장 한 명과 누군지 지금 기억도 안 나는 한 열댓 명이 XSFM 미디어 센터를 점령해가지고 하우스 같았어요. 우리 사무실 열 명 들어오면 서 있을 자리 없어요. 그렇죠. 솔직하게 처음 말씀드리네요. 윤세민 에디터 막 설거지하고 그랬었어야 될 거예요. 되게 많은 양을. 저 혼자 막았습니다. 오늘은 썰렁하고 좋은 비만의 과학 두 번째 시간입니다. 디버깅부터 하죠. 여러 채널을 통해서 특히 한의학에 종사하는 의학 노동자분들께서 오류를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중에서 XSFM25 at gmail.com을 통해서 연락을 주신 한의사 김상혁 씨의 이야기를 소개를 해드리죠. 저희가 지난 시간에 들어가면서 비만의 정의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때 얘기했던 비만은 한자로 살짤비의 찰만자를 씁니다. 원래 비만이라는 건. 그런데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비만에 대한 정의의 일부는 이 비만 말고 이름만 같게 읽히는 다른 비만이라는 증상에 대한 정의도 같이 말씀을 드려버렸던 거예요. 한의학에 비만이라는 증상이 따로 또 있나 보네요. 그건 뱃속 결릴비와 찰만이에요. 뱃속 결릴비라는 문자가 있는 거예요. 뱃속이 결릴 것 같은 글자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저희가 말씀드렸던 가슴과 배가 답답하고 더부룩한 느낌이 있는 증상. 이건 OB3 비만이 아니에요. 이거는 김상혁 이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대한한의학회의 표준 한의학 용어집을 찾아서 알려주셨어요. 뱃속 결릴비 찰만의 그 비만은 흉안부가 막혀서 그득하고 답답하되 아프지는 않은 병증. 흉안부위가 막혔다고요? 흉안부. 가슴이요? 내 몸의 흉안부위가 아니고? 많은 사람들의 가슴은 흉하게 생겨뒀어요. 제가 지나가다 농담처럼 말씀드렸던 소화불량. 그때 나타난 거랑 유사한 증상이래요. 한의학 용어가 정의하는 OB3 비만이 다른 의학이 이야기하는 정의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도 알려주셨습니다. 지적해주신 한의학 노동자 여러분과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우리 청취자들이 이렇게 적확한 지적질을 해주실 때마다 저희의 모자란 부분을 채워주고 계십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왜 자꾸 하냐. 선물을 못 들여서 말로 때우는 거죠. 앞으로는 선물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기획 중에 있습니다. 지적질 활용합니다. 광고를 듣고 이한승 교수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만 진행자용 대본을 들고 나타나시네요. 이한승 교수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는 아로니아 열풍의 시초 평산네이처 아로니아진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층간소음 걱정 없는 아이들 세상. 운동장을 아이에게. RC케어 프리미엄 폴더매트. 언제까지나 마지막 선택. 아로니아진. 미디어 예방접종. 비만의 과학. 저는 2월에 체육관을 정말 좋아합니다. 왜요? 2월이면 제일 장사가 잘 될 때 아닌가요? 아니에요. 1월에 다 등록하고. 1월에 다 들어왔다가 쑥 빠집니다. 그리고 설 지나면 또 다 오잖아요. 3월에 좀 들어와요. 그래서 2월, 4월이 좀 행복해요. 5월부터는 괴로워요. 나도 설 지나면 등록할까? 2월 초중반이 정말 행복합니다. 내 땅이에요. 한적해서요. 그래서 1월에 저를 많이 괴롭히는 회원들이 전국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죠. 그들의 고민. 그건 국민이라고 할 수 있죠. 인류의 고민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비만의 과학 시간입니다. 저희들이 액세스몰에서 판매하고 있는 먹는 것들의 성분을 계속 고민하고 계시던 성분은 아니고 이거 어떻게 만들었을까 궁금해가지고 식품공학 박사님이 이거를 유심히 보고 계시는 건 굉장히 무서운 일이네요. 푸른액을 집어넣고 양아치인데? 이러진 않을까? 그러진 않으셨습니다. 어떤 건조한 거에는 다 아황산철이 있는데 없어서 없는데 어떻게 만들었을까? 약간 궁금하긴 하네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이한승 식품공학인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전거 경기는요. 스포츠 경기 중에서 거의 유일할 거예요. 경기 중에 먹는 경기예요. 물론 마라톤도 있긴 있는데. 자전거는 경기 중에 계속해서 젤이라든가 뭘 자꾸 먹죠 또. 칼로리 과자라든가 이런 걸 먹는 게 왜냐하면 경기 중에 소모되는 칼로리가 인간 몸에 축적할 수 있는 칼로리를 넘어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 중에 소모되는 칼로리 양을 계산을 하고 그만큼 계산된 보급식을 계속해서 보급을 해주면서 먹으면서 경기를 하거든요. 그 장면이 제일 눈에 잘 띄는 게 사이클 관련 종목들이죠. 물론 보는 임팩트야 뭘 집어먹고 있는 걸 보는 임팩트야 크로스컨출이나 마라톤이나 트라이애스론이 더 하긴 합니다만 휴대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렇죠. 자전거 선수들을 잘 보시면 등에 뭔가 불룩불룩해요. 거기에 에너지 젤, 파워 젤, 칼로리, 과자 이런 것들이 잔뜩 들어가고 있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가지고. 뉴스에서나 가끔 봤죠. 뉴스에서는 스포츠 뉴스 시간에 안 그래도 한국은 스포츠 뉴스 짧은데 먹는 거 보여주시지 않을 거 아닙니까? 지난 시간에는 이 정도를 배웠었습니다. 비만을 정의 내리는 방법도 문화권마다 다를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는 국가별로 다른 측면이 좀 있고 비만을 측정하는 방법은 다양한데 그 어떤 것도 100%라고 말하기도 모아내요. 90%도 없다. 하지만 그래도 BMI를 가장 많이들 쓰고 그리고 보편적으로 그래도 쉽게 타당하게 쓸 수 있는 지표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원래 학교에서 수업받을 때 처음에 듣는, 첫 10분에 듣는 얘기는 하나만 한 얘기입니다. 그걸 듣다가 이거 하나만 해 하고 졸면 시험 문제를 단어치죠. 하나만 한 중요한 전제를 들었습니다. 살이 찌는 이유는 인풋이 아웃풋보다 많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는 얘기도 아마 굉장히 하나만 한 얘기들일 거예요. 아마 비만이나 살 찌는 거, 살 빼는 거 이런 거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시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한번 정리를 해보죠.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비만에는 어떤 요인들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나와야 되는 건 저는 당연히 칼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인트로로 자전거 얘기를 한 거였는데 아다리가 안 맞네요. 칼로리라는 거는 아시겠지만 이게 열량이에요. 보통 우리가 열량, 열량 그러면 이건 다 칼로리를 얘기하는 거고요. 열량은 무슨 뜻이에요? 열의 양이라는 뜻인가요? 쉽게 얘기하면 완전히 불을 태우는 연소를 시킬 때 들어가는 에너지의 양이죠. 보통 우리가 정의할 때 1칼로리를 물 1g을 1기압화해서 1도 올릴 때 필요한 14.5도에서 15.5도를 올리는 그걸 칼로리라고 하는데 그게 최근에 공중파 방송에서 나왔던 다큐멘터리가 자세히 소개해 줬던 얘기죠. 열량을 측정하는 방식이 연구소마다 다르고 업체마다 다르다. 칼로리를 재는 기계도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해보니까 그런 거 잘 아시죠? 그렇죠. 탄수화물은 1g당 4kcal, 지방은 9kcal. 그런 얘기들 하죠. 그걸 가지고 식품의 성분을 분석해서 거꾸로 계산을 하기도 하고요.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게 나온 거는 사실 옛날에 사람들은 음식을 먹고 그게 소화돼서 내 몸에 에너지를 준다고 하는 거를 마치 불에 태워가지고 소위 말해서 연소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연소 과정. 그러니까 칼로리가 나온 건데. 칼로리 계속 얘기 나오겠지만 1칼로리 그러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실 킬로칼로리입니다. 그런데 이게 1000배거든요. 조그만 1칼로리가 사실 굉장히 적은 양이에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100칼로리 그러면 100kcal인데. 그래서 그냥 칼로리라고 얘기하죠. 예전에 대문자 칼로리를 이렇게 썼거든요. 그래서 칼로리 그러면 그냥 킬로칼로리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제가 몇 달 전에 칼로리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광고를 만들다가 한 번 얘기가 진하게 나온 적이 있어요. 광고주하고도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킬로칼로리라고 썼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건 킬로칼로리니까. 네. 그렇죠. 라고 했는데 그냥 칼로리라고 써달라는 요청이 들어와서 그거 가지고 옥신각신했던 기억이 나요. 제가 첫 방송이 끝나고 어떤 분이 저한테 제 방송을 들은 아는 분이 있고 킬로칼로리라고 하셔야지 다른 방송에서 예전에 다른 방송에서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튼 그래서 칼로리라는 게 그런 의미인데 요즘에는 칼로리가 중요하지 않다고 하시는 분들이 자꾸 많이 많이들 생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달시킨 다음에 맛있게 먹어서. 요즘에는 언젠가부터였죠. 페이스트 포장 가도 햄버거 옆에 칼로리 표시되어 있고 그러잖아요. 네. 하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지난번에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살이 찌는 건 인풋 대비 아웃풋이 중요하고 그 인풋은 결국은 열량입니다. 열량. 우리가 어떤 얼만큼 먹느냐. 먹지 않고 살이 찔 수는 없고요.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던 부종이나 이런 것이 있을 수는 있으나 그런 거는 붓는 것이고 비만의 정의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어릴 때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냉면을 먹었으면 살이 안 찌는 거 아니냐. 차가우니까. 이건 여력. 너 맨날 배스킨라빈스에 살라고. 칼로리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사실은 칼로리 말고도 생각해 볼 것들이 많다는 의미이지. 그렇다고 그 인풋에 해당되는 칼로리를 무시하시는 건 안 됩니다. 네. 오늘은 지금은 칼로리 얘기입니다. 네. 논문을 낼 때요. 칼로리를 언제나 맞춰서 실험을 합니다. 칼로리를 맞추지 않고 실험을 하면 논문을 받아주지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설탕의 유해성 실험을 하고 싶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쥐한테 얘는 설탕을 먹이고 얘는 다른 거를 먹이고. 이렇게 해서 할 때 그 다른 거를 먹일 때 칼로리를 맞춰서 먹여야지. 칼로리를 안 맞추면 그게 되겠습니까? 그거는 비교가 안 되는 거잖아요. 틀린 지루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칼로리는 사실은 언제나 기본 중에 기본이다. 그런데 어려운 점은 이거죠. 예를 들어 설탕을 실험을 한다면 대조원으로 포도당을 할 거냐 아니면 전분을 할 거냐. 포도당이 쭉 연결되는 거죠. 아니면 단백질을 할 거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러니까 단백질이랑 설탕을 비교하면 그거는 설탕의 유해성이라기보다는 탄수화물의 유해성이 될 수도 있고. 설탕과 포도당을 비교하면 설탕은 당이 두 개 붙은 거고 포도당은 하나 붙은 거니까 포도당은 소화될 필요가 없고 설탕은 소화가 돼야 되거든요. 사실은 이 정확한 비교를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결과가 나와도 분석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 그렇죠. 그래도 언제나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칼로리다. 그 다양한 변인들의 기준을 현재 잡아주는 건 칼로리로 많이 쓰이고 있는 거군요. 그렇죠. 하지만 칼로리에 대한 반론들이 나오면서 사람들이 그 다음으로 비만에서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식품의 성분을 따지시는 분들이 계세요. 성분.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런 성분은 칼로리는 이렇지만 예를 들어 똑같은 100칼로리지만 이런 성분은 비만에 좀 더 좋고 비만에 좋다는 게 비만해지기 좋고. 살이 더 찌고 찌기 좋고. 찌기 좋고. 이런 성분은 살이 좀 덜 찔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늘고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뭘 먹느냐 어떤 성분을 먹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가지고 칼로리는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거는 저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두 가지를 다 따져봐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자꾸 중요한 거를 이렇게 무시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전에 치킨 얘기가 잠깐 나왔으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돼지나 닭을 키운다고 했을 때 돼지나 닭을 조금 더 크게 키우기 위해서 사료에다가 뭘 더 첨가하고 이런 거에서 굉장히 다양한 요인이 있을 수 있잖아요. 불을 더 켜준다든지 이런 거 할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품종이나 이런 거예요. 별로 안 잘하는 놈을 가지고 키우면 다른 거 아무리 잘해줘봐야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 중요한 건 칼로리라는 얘기를 다시 한 번 드리고. 성분을 가지고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게 황제 다이어트 이런 겁니다. 저는 이름만 들어봤어요. 그래요? 네. 의외로 황제 다이어트의 다른 버전을 닭가슴살 다이어트라고도 하고요. 단백질만 먹는 거죠. 고기만 먹는 거죠. 고기만. 소금도 안 찢고. 지난번에 유면상 피디님이 말씀하신 저탄고지. 이게 바로 황제 다이어트거든요. 엄청 실천하려 애를 썼어요. 유면상 피디가. 에킨스 다이어트라고도 합니다. 에킨스 사회에 만들어가지고. 이게 이 다이어트는 사실은 탄수화물을 섭취를 제한시키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큰 그림에서 영양성분이 남으면 에너지가 남으면 그걸 저장한다고 그랬는데 남는 게 뭐냐. 그러면 보통은 탄수화물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탄수화물이 남는다기보다는 탄수화물이 에너지로 빨리빨리 전환이 돼요. 그런데 단백질이나 지방은 소화 흡수의 탄수화물보다 훨씬 더 느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방은 많이 먹어도 사실 소화가 잘 안 돼요. 우리 몸은 전부 다 수용액계잖아요. 물과 관련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은 물에 안 녹으니까 소화 흡수가 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바로바로 나가요. 그렇죠. 그래서 지방 변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 삼겹살 많이 드신 분 다음날 아침에 변비가 해소됐어요. 이러시는 분들. 그런 게 일종의 지방 변이나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단백질 많이 먹고 닭가슴살 많이 먹으면 살이 확실히 상대적으로 덜 찝니다. 탄수화물에 비해서. 그런데 그거의 한 가지 맹점이 뭐냐면 빠진 살의 한 3분의 2 정도는 물이 빠지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릴 때 우리 몸은 탄수화물이 글리코겐이라는 걸로 저장한다고 그랬잖아요. 글리코겐은 물을 머금고 있습니다. 여러분 글리코겐이라는 게 식물에서 저장할 때는 전분이 되는 거예요. 감자 전분기 뺀다고 물에 담가서잖아요. 그건 물에 안 녹아서 담그는 거고요. 죄송합니다. 전분을 분리할 때 하나 쓰는 거고요. 전분이 물을 어떻게 머금고 있느냐. 밥을 지어보시면 돼요. 밥을 짓는다는 게 쌀에다 물 붓고 어느 날 한 20분 지나고 나면 갑자기 물이 없어졌잖아요. 전분 속으로 다 들어간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글리코겐이라는 놈도 우리 몸 속에 쌓일 때 물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글리코겐이 다 소모돼요. 왜냐하면 우리 몸은 혈당을 언제나 아주 일정하게 유지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혈당을 유지하려면 포도당을 이 자식이 먹으면 제일 편한데 포도당을 안 먹고 자꾸 냄새나는 닭가슴살만 먹어. 그래서 글리코겐을 쓰면서 물을 내놓는다. 그렇죠. 거꾸로 그 단백질을 해서 포도당을 만들려면 글리코겐 다 갖다 써야 되거든요. 있던 글리코겐을 쓰는 과정이다. 그렇죠. 그래서 얼마나 먹는 것은. 실제로 황제 다이어트. 탄수화물을 아주 극도로 하는 다이어트를 하면 살이 금방 빠지는 것처럼. 물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살이 찐 사람들에 한해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살이 안 찐 사람들은 별로 잘 안 되지만 황제 다이어트 하면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여도 요요가 자주 온다는 게 다시 우리 몸속에 글리코겐이 쌓이기 시작하면 또 물을 잡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물을 잡는 거예요. 라면 면발 같은 몸이군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많이 실패한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운동선수 관련된 얘기를 제가 잠깐 예시를 들었는데. 개체량을 하는 격투기. 복싱 선수들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전날 밤에 며칠 동안 물 안 먹고 대야를 받아놓고 계속 침을 뱉고 있다. 더 파이팅 보면 건버섯을 막 씹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요? 그런데 그 방법은 뭐냐. 일시적으로 체중계만 속이는 방법이잖아요. 그렇죠. 체중계만. 수분만 뺐다 다시 집어넣으면. 이거 먼저 말씀드려야 되겠다. 모든 다이어트는 다 의미가 있고요. 거기서 하라는 대로 하면 어느 정도 효과를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거 사기지. 무슨 사과 다이어트. 무슨 다이어트든 다 있는데 원리 자체가 황제 다이어트가 그런 게 있다는 거고요. 요즘은 황제 다이어트보다 지방의 누명이라는 책이 크게 휩쓸고 지나가면서 MBC인가 해서 다큐멘터리를 한 번 해서 지방만 먹는 아저씨가. 나오셨어요. 그래서 정말 버터를 막 버터가 동 날 정도였다고 그 방송 끝나고 그랬었는데 지방 버터액을 막 벌컥벌컥 마시시고 그래가지고 살이 빠졌다고. 그것도 살이 빠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화가 안 되는 거에요. 지방을 우리 몸에서 소화시킬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소화가 안 되고 분해가 안 되니까 다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게다가 그 방법은 인류에게 약간의 해악을 끼치는. 어떤 점에서 보십니까? 그 문제가 있습니다. 닦아도 좋아 보지는 않긴 합니다마는. 지방은 식물은 별로 없잖아요. 결국 지방을 만드는 건 다 동물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류가 살을 빼기 위해서 고지방 다이어트를 한다고 하면. 동물 소비는 공해니까. 동물을 엄청 키워야 돼요. 지속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거 환경적으로도 지속 가능성이 없고요. 그리고 탄수화물을 먹으면서 같이 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살이 엄청 찔 거예요. 그래요? 그분은 그야말로 진짜로 아주 그냥 밥이나 이런 탄수화물을 거의 안 드시고 설탕이나 이런 거 들어있는 거 다 빼고 지방만 먹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탄수화물과 같이 섭취하면 우리가 에너지를 만드는 건 탄수화물 아니면 지방이에요. 단백질로는 에너지를 잘 만들지 않습니다. 그럼 삼겹살집 가서 고추장은 안 드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랬어요. 진짜로. 그리고 삼겹삽 밥을 안 드시는 건 소식으로 밥을 먹잖아. 찌개 안 먹어.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진짜로 고추장이니 아니면 설탕이 들어간 걸 딱 빼시고 음식을 집에서 해드시는데 시드닝 같은 거는 여러 가지 천연이나 이런 걸 쓰시긴 하시지만 탄수화물을 극도로 절제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어렵고 거의 간이 없는. 힘든. 아무튼 그래도 뭘 먹느냐에 따라서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걸 인류 만인에게 권장을 하면 인류는 절멸할 것이다. 왜냐하면 여기서 축산업이 못 따라와요. 여기서 육식을 늘리면 여기서 두 수를 더 늘리면 위험하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먹으면 우리 몸속에 캐톤체라는 물질들이 과량으로 만들어지면 해로울 수도 있습니다. 피의 pH가 무슨 알칼리성 산성 이래가지고 산성 음식 알칼리성 음식 이런 소리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다 엉터리거든요. 그래요? 그럼요. 피의 pH는 함부로 안 바뀌어요. 우리가 마치 체온도 1도만 올라가도 몸이 아프잖아요. 그렇죠. pH도 0.5만 바뀌어도 사람한테 쇼크가 옵니다. 잘못하면. 그래서 그게 함부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산성 음식이라고 해서 그걸 먹으면 혈액이 한성이 되고 이러지 않아요. 우리 몸은 그걸 다 정상적인 사람들은 그걸 다 조절합니다. 염산을 먹으면 산성이 바뀌는 게 아니라 타겠죠. 옛날에 친구랑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에일리언이 포카리스웨트를 먹으면 중화돼서 죽을까? 굉장히 새로 신기한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뭘 먹느냐가. 그럼 알칼리성 에일리언이 되겠죠. 그러니까 피가 중화되면 죽지 않을까요? 제가 에일리언을 안 봐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에일리언이 피가 산성. 아 그런가요? 강산성. 아 그렇군요. 그래서 사람들이 콜라가 산성이 돼서 나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물론 산성이긴 하지만 사실은 콜라보다 훨씬 더 산성인 게 레몬주스 같은 거거든요. 그게 산성이 더 세요.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가 레몬주스를 매일 마신다고 해서 우리 피가 절대로 그렇게 함부로 pH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그걸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고요. 아무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뭘 먹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 탄수화물을 많이 먹느냐 또는 지방을 많이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아까 전에 얘기한 에너지 물질인 ATP를 만드는 데는 차이가 있지만 차이가 있지만 그렇다고 칼로리를 무시할 건 아니고 성분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다. 그럼 저탄고지는 굉장히 어려운 다이어트인 거네요? 한번 해보세요. 근데 사실 되게 어려울 거예요. 유민상 PD님은 저랑 있을 때 막 저탄고지 해야 된다고 피자 시켜 먹고 그랬거든요. 더 쪘어. 확실히 내가 봤을 때도. 저탄고지 해야 되니까 오늘 점심은 피자. 철수기 안에. 그리고 저탄의 탄이 뭔가 다른 탄 아닌가요? 총을 덜 쏘고 지방을 많이 먹는 것은 아니었나. 저는 첫 시간에 이야기를 해주셨고 계속된 이현승 교수의 태도죠. 하지 말라고 강권하시는 건 없어요. 그리고 그 이유를 좀 이해하겠어요. 저희들은 시퀀스를 알려드리는 거지. 결과적으로 이게 나쁜지를 판단하는 것은 저희가 할 일은 아닌 것 같다. 하지만 살이 많이 찌셨으면 어느 방식으로 하셔도 황자 다이어트를 하시든지 다른 걸 하셔도 살이 많이 찌신 분이라면 빠질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결과인데요. 유지가 잘 안 되는 분이지 빠지기는 확실히 빠져요. 디톡스 이런 거는 거의 칼로리 없이 먹는 거기 때문에 빠집니다. 이건 바꿔서 얘기해도 살이 많이 안 찐 사람은 살이 원래 안 빠져요. 그렇죠. 그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그건 언제나 의심하십시오. BMI 계산해 보시고요. 사실 내가 살이 안 찐 것은 아닌가. 광고를 듣고 보겠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는 일랑일랑 모이스처 테라피 빅그린 바디케어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퇴근 후 지친 몸을 위로해 주는 건 역시 샤워가 최고예요. 욕조에 몸을 맡길 땐 빅그린 바디오일 몇 방울과 함께하죠. 욕조 안에 퍼지는 일랑일랑의 향기. 휴식 그 이상의 것을 부르기 충분하죠. 물론 혼자여도 나쁘진 않아요. 단지 누구와 함께라면 조금 더 좋은 뿐이죠. 물기를 닦고 나면 준비는 끝났어요. 속옷을 입는다는 느낌으로 바디크림을 바르기만 하면 되죠. 가끔은 그것만으로 충분하거든요. 빅그린 모이스처 테라피 무거운 그래픽카드 혼자 끼우다 휘어집니다. 컴스테이션에 문의하십시오. 돌아왔습니다. 이한승 교수와 함께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벌레새는 나쁜 음식이라는 제목이 써 있어요? 그렇습니다. 살찌는 데는 사람들이 칼로리 성분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나쁜 음식이 살찌게 만든다 이렇게 하는 믿음들이 있죠. 이건 믿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 실제로는 그게 충분히 영향을 주기는 합니다. 그래요? 길고 긴 질문을 똑같은 질문을 수록에 던지게 되더라고요. 마트 같은 데 갔을 때 혹은 푸드코트 같은 데 갔을 때 이 중에 뭐가 좋은 음식이야? 좋은 건 뭐가 좋다는 거야? 저한테 그거 물어보시는 분들 참 많아요. 이게 이 음식이 좋은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이 말투에서 유추하셔야죠. 답하기 싫다는 겁니다. 사실 잘 모른다는 것이지고요. 그렇죠. 그럴 때 저는 이렇게 물어봅니다. 몸에 좋은 게 뭔데요? 그 질문이죠. 그 사람들이 아무도 몸에 좋은 게 뭔지를 몰라요. 몸에 좋은 게 뭡니까? 몸에 좋은 게 키가 잘 크는 게 몸에 좋은 겁니까? 혈당을 유지시켜주는 게 몸에 좋은 겁니까? 살을 빼주는 게 몸에 좋은 게 이게 사실은 그 기준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텔레비전에서는 매주마다 몸에 좋은 것들을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한테는 예를 들어서 진짜로 소개할 때 홈쇼핑 들면 그것들을 팔고 있고. 그리고 유당불내증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우유가 나쁜 음식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렵다는 얘기인지 그만해야 되는데. 맨날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꾸 이런 소리 해가지고. 그런데 이게 간단하지 않은 문제거든요. 이것은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나쁜 음식이라는 게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쁜 음식. 그럼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거? 나쁜 음식. 생라면. 생라면. 맛있는 음식이라고 말하고 싶긴 한데. 저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도 좋아요. 아마 얘기하면 설탕 이런 게 제일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햄버거가 보통 대표적이죠. MSG, 패스트푸드 많습니다. 그냥 오늘 나쁜 음식이 결국 비만에는 이런 음식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중에서 한 두 가지만 얘기해 보고 싶은데 그중에 하나가 패스트푸드 같은 겁니다. 옛날에는 쩡크푸드라고 많이 불렀죠. 요즘은 쩡크라는 말을 잘 쓰지는 않는 것 같아요. 과거에 비해서는. 그게 굉장히 유명해진 데는 영화 한 편이 큰 아주 공헌을 했습니다. 한참 제가 팔팔하던 시기에 나왔던 영화예요. 보면서 고민 많이 했어요. 슈퍼사이즈미라고 하는 로건 스폴럭 감독이 만든 다큐멘터리죠. 감독이 직접 실험 대상이 돼서 실험을 행하는 영화죠. 그렇죠. 자기가 한 달 동안 맥도날드에서 그걸 계속 먹으면서 내 몸이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보여주는. 빅맥 세트였던가요? 그래서 다큐멘터리는 굉장히 훌륭하지만 과학한 사람들은 저건 N수가 1이잖아. N수가 1짜리 실험은 하면 안 되지. 그렇죠. 실험군이 하나인 실험을 하는 것은 좋지 않다. 그렇긴 합니다만 그래도 하여튼 굉장히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딱 오면 사람들은 다들 맥도날든 가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거기서 보면 몸무게가 한 달 동안 11kg가 늘었고 건강 관련 수치들이 다 안 좋아졌고 우울증, 성기능 장애, 간질환 장애 이런 것들의 초기 증상이 나타났다고 그러고요. 재미있는 건 우리나라에서도 그걸 그게 우리나라에 수입돼서 들어온 다음에 시민단체 간사님이. 해보셨어요. 따라하다가 24일 만에 포기했어요. 의사가 그만하라고 해서. 몸에 안 좋은 거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랬었는데 하지만 맥도날드를 먹고 살을 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은근히 꽤 많이 있어요. 그런데 맥도날드도 3일에 하나씩 먹으면 살이 빠지겠죠. 아니요. 이 사람들이 매일 맥도날드를 3개월을 먹고 몸무게를 10매 키로씩 뺀 사람들이 있어요.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메라부 모건이라는 여성이 90일을 먹고 몸무게를 16.7키로를 뺐다. 또 뉴헨프션에 사는 소소웨일리라는 사람도 마찬가지. 그리고 아이오아주 사는 존 시스나라는 사람은 과학선생님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맥도날드 음식이 나쁘다고 생각하지만 이걸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다고 본인이 실험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역시 90일간 맥도날드에서 먹고 몸무게 17키로를 뺐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아지고. 어떻게 그럼 차이가 뭐냐. 특이한 건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아졌다. 네. 차이가 뭐냐. 칼로리를 제한해서 먹은 거죠. 그러니까 맥도날드를 적게 먹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건스파롤은 하루에 5천 칼로리를 먹었습니다. 콜라도 대짜로 그냥. 미국 대짜는 또 엄청 크지 않습니까? 미국 대짜는 진짜. 빅걸프. 손에 쥐기 힘든. 리필도 해먹어요. 그러고도 또.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먹은 게 아니고 맥도날드도 보시면 아침 메뉴는 햄버거가 별로 없고 무슨 베이컨 앤 액 이런 것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거를 적당히 칼로리를 하루에 2천 정도 되게 이렇게 맞춰서 먹는 거예요. 그리고 탄산음료 같은 것도 아마 다이어트 콜라나 이런 것도 마시고. 그리고 이거 알바생들만 아는 지식인데 소금 넣지 말고 다시 튀겨달라 그러면 프렌치 프라이 새우로 나오죠. 그래서 그거 퍼뜨린 사람 때문에 알바생들이 많이 힘들어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저희 방송도 그렇게 되겠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칼로리를 제한했더니 살이 빠지더라. 맥도날드만 있는 게 아니고요. 크리스틴 노어티라고 이분은 저기 멕시칸 패스트푸드의 타코벨이라고 있거든요. 한국에도 이제 들어왔죠. 들어왔나요? 저희도 자주 시켜 먹습니다. 그래요? 그분은 그 타코벨을 먹으면서 2년 동안 24kg를 뺀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나쁜 음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있지만 제가 전에 들었던 어떤 팟캐스트에서 누군지 얘기해야 되나? 강원 선생님이 나온 팟캐스트였는데. 저도 안면은 있어요. 거기서 남편 빨리 죽이려면 300식품을 많이 먹이라 이런 얘기가 나온 적이 있어요. 물론 농담이었겠습니다. 물론 농담이죠. 그 얘기는 300식품은 죽이고 싶죠. 그런데 농담이겠습니다만. 300식품이 나쁘다는 거잖아요. 300식품이 뭡니까? 밀가루, 설탕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얀색이에요? 네. 하얀색의. 밀가루, 설탕, 쌀. 설탕, 마리와나. 마리와나 하얘요? 아니요. 마리와나 굿. 아니고요. 코케인. 컷이 잘 된. 그건 하얗죠. 그럴 수도 있겠다. 그건 드럭이잖아. 푸드가 아니고. 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300식품이 뭐냐 그러면 사실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제가 예전에. 사실 묘합니다. 300식품이라는 말은 많이 쓰고 다니는데. 그 세계가 뭐냐고 물어보면 저처럼 이상한 소리를 할걸. 제가 책 쓸 때 300식품에 대해서 진짜 열심히 찾았는데. 종이가 없는 거예요. 그 어디에서도. 그래서 영어로도 찾아보고 일본어도 찾아보고 이랬는데. 재미있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300식품이 봤더니 서양에서는 밀가루, 설탕, 소금, 우유. 이 중에서 세 개 그냥 자기 맘대로 꼽아서 300식품이라고 하는데. 아니. 그럼 400식품이라고 하지. 서양은 300식품이라는 말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어디에도 정의가 없는 말이다. 그냥 희고 나쁜 음식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한국, 일본은 300식품이라는 말을 조금 쓰는 것 같은데. 특히 한국은 많이 쓰는데. 한국은 밀가루, 설탕, 소금, 우유뿐만이 아니고 백미. 왜냐하면 한국은 밀가루보다 쌀을 많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도정한 백미. 그리고 MSG. 이걸 넣어서 어디서는 그중에 이거 세 개. 그런데 MSG는 왜 하얘요? MSG 왜 하얘냐고요? MSG가 왜 하얀 음식이 되나요? 아니, 물질 자체 가루가 그냥 하얘서 그런 거 아닐까요? 네, 그런 거예요. 조미료로 보면 흰색. 아니, 설탕도 하얗고 다른 색소 물질 같은 게 다 없이 아주 순수한 물질이니까 그렇겠죠. 화학적으로 따지면 아마 이중결합이 적어서 빛을 흡수하는 게 적다고 설명할 수 있을 텐데. 알겠습니다. 재미없을 것 같고요. 기어들어 가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가 정확한 정의인지도 모르는데 사람들은 다들 삼백식품이 나쁘다. 결국은 그냥 흰 음식을 보면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소금, 콩가루, 옥수수 가루 이거였어요. 잘 생각해 보시면요. 밀가루 끊으면 100가지 병을 고칠 수 있고요. 설탕은 마약보다 나쁘다고 그러고요. 소금 나쁘죠. 소금 나쁘지. 콩가루, 아이소플라버 많이 들어서 어린애들 먹으면 성조숙증 온다고 그러죠. 옥수수, 콩이랑 옥수수는 이 세상에 GM으로 가장 많은 겁니다. 다 나쁜 거지만 그걸 먹으면 애들이 살아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들은 뭔가 희생양을 하나 딱 만들어서 이걸 피하면 넌 건강해질 수 있어. 패스트푸드를 피하면 돼. 밀가루를 피하면 돼. 뭘 피하면 돼. 이렇게 자꾸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게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건 맞아요. 예를 들어서 패스트푸드를 너무 자주 먹는다든지 거의 패스트푸드랑 가서 설탕 엄청 들은 탄산음료를 많이 마신다든지 이게 문제가 되는 건 맞지만 이런 것들이 그 자체가 그냥 원인이라고 생각해서는 우리가 그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인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흔한 이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거죠. 저 쌀, 소금, 설탕 이런 것들은 몸에 나빠서가 아니고 몸에 되게 좋아서 인류가 많이 먹기 시작한 건데 인류가 많이 먹기 시작했다는 건 다시 말해서 인류가 과하게 먹는 것들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과하게 먹으니까 안 좋은 거지. 일찍 죽이려면 많이 먹여라. 다른 걸 많이 먹이도 돼요. 그 대신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패스트푸드점에 자주 가는 거는 우리가 진짜 신경 쓰지 않으면 과하게 먹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내 자식은 절대로 햄버거나 콜라를 못 마시게 하겠다. 뭐 그거는 저는 좀 과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소풍 갈 때 이럴 때는 한 번 마실 수도 있는 거지. 그거를 너무 그렇게까지 스트릭트하게 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NL이면 이해해 주겠는데. 미제의 음료다. 그렇군요. 815 콜라들. 그러니까 말이야. 얼마든지 얼트너 팁은 있어요. 탄수화물이 나쁘다. 이런 것도. 사실은 이것도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건데. 아시아 사람들이 말랐을까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말랐을까요? 체중이 어디가 더 많이 나갈까요? 둘 다 너무 큰 대륙이라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사실은 실제로는 아시아 사람들이 더 말랐어요. BMI가 더 낮아요. 그런데 아시아가 탄수화물을 제일 많이 먹는 대륙이거든요. 다른 데에 비해서. 그렇죠. 쌀 특히 많이 먹고. 그러니까 우리는 탄수화물 안 먹으면 밥 안 먹었다고 그러잖아요. 국수 많이 먹고. 그런데 비만은 제일 적잖아요. 총량의 문제하고 비율의 문제하고 우리가 헷갈리면 안 돼요. 총량이 적으면 비율이 별로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뭘 먹느냐 어떻게 먹느냐 같이 생각해 봐야 된다. 어떻게 먹느냐를 따지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희생양 하나 딱 정해서 저거 피하면 돼 이거 피하면 돼. 이렇게 피하면 이상한 사람들이 굉장히 비싼 거를 갖다가 당신한테 팔아먹을 수도 있다라는 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공학도가 아닌 이상 실험군을 10명 이상을 만나서 어떤 소비를 결정하지 않아요. 다이어트에 대한 제 평소 지론인 것 같아요. 자려고 침대에 누웠을 때 배가 고파가지고 너무너무 괴롭지 않으면 살 안 빠진다. 인풋. 저거야. 다이어트 할 때마다 항상 가장 괴로운 시간이잖아요. 침대에 누워 있는 시간. 그게 바로 다음 날 나올 홀몬에 관련된 거랑 연관이 있어요. 그런가요? 사실은 이게 홀몬이. 그다음은 비만 관련 호르몬의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홀몬. 그러면 홀몬이 뭐냐. 그러면 신체 내분기관에서 생산하는 화학물질들이라서 이게 특정한 대사나 화학신호 같은 걸 주고받는 물질들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메커니즘적으로는 조금 분비가 돼가지고 특정 세포 수용체에 가서 결합을 하면 그다음에 반응이 막.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서 글리코겐을 몸에다 쌓아놓겠다라면 글리코겐이 쌓이는 거는 그 과정이지만 얘가 왜 쌓는 거냐. 그러면 인슐린이나 이런 놈들이 가서 쌓아라라고 신호를 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 신호물질이 홀몬이 되는 거죠. 분명히 이런 설명을 저는 평생에 걸쳐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홀몬 그러면 우리 몸에서 뭔가 굉장히 중요한 것. 그건 맞죠. 맞습니다. 혹은 일본의 곱창. 중요한 건. 그건 호르몬 약기. 그게 뭐야. 호르몬 약기. 그렇죠. 일본에 가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일모가 살 때 그 호르몬 그거 보고. 뭐 왜 호르몬을 먹는 건가. 정말 무식했던. 호르몬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후에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는 1인 가구의 첫 번째 가구 아이스퀘어 폴더매트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침대를 놓기엔 집이 많이 비좁다고요? 매트를 사자니 디자인이 너무 아이들용 같다고요? 매일 쓸 건데 유해물질이 걱정되신다고요? 사이즈가 작아 혼자 눕기도 빠듯하다고요? 아이스퀘어 폴더매트가 답을 드릴게요. 퀸 사이즈의 넉넉한 크기. 10중 고밀도 압축 내장품으로 만들어낸 안락함. 물티슈 하나로 청소까지 간편하게 어디에나 어울리는 모던한 디자인은 기본. 아이스퀘어와 함께 나 혼자 산다. 아이스퀘어 프리미엄 폴더매트. 언제까지나 마지막 선택. 아로니아 진. 호르몬이 무엇이냐에 대한 흔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윤선미는 평생 그래왔듯 못 알아들었습니다. 하지만 호르몬을 몰라도 인슐린 정도는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럼요. 왜냐하면 주변에 당뇨 관련으로 골치 앓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인슐린은 뭐하는 호르몬이냐 그러면 꽤 많은 사람들이 혈당을 낮춰주는 호르몬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죠. 그러니까 혈당이라는 건 피 속에 포도당이 농도인데 이게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예를 들어 산수화를 너무 많이 먹었다 소화가 돼가지고 내 몸의 피 속에 지금 그게 많아졌다 그러면 그걸 없애야 되잖아요. 그러면 글리코겐으로 보내든지 지방으로 쌓든지. 그래서 인슐린은 사실 혈당을 낮추지만 얘가 비만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당이 많다 탄수화물이 많다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처리를 해야 되니까 이제 어디로 보내주는 그런 신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인슐린에 대해서는 이미 많이 알고 계신데 인슐린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입니다. 혈당을 가지고서 탄수화물을 만들든지 지방을 만들든지 다른 데로 열량을 쌓든지 하는 그런 결정을 해주는 것이다 보니까 사실상 직접적인 역할을 해주는 거고 그런데 인슐린이 전부는 아니다. 그렇죠. 인슐린은 사실은 당뇨병과 많이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하지만 원래 이 비만이 거의 대부분의 성인병. 요즘은 성인병이라고 안 하고 생활습관병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비만이 다 연관이 있잖아요. 이게 이런 호르몬들하고 다 서로서로서로 밀접하게 관련이 있거든요. 처음에는 인슐린이요. 그다음에 렙틴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얘는 식욕 억제 호르몬이라고 해서 소위 말해서 포만감 같은 걸 주는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체지방을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돕는 호르몬인데 혹시 예전에 어디 무슨 신문기사나 이런 데서 쥐가 두 마리가 있는데 하나는 삐쩍 마르지 않지만 그냥 통통한 정도고 하나는 이따만한 아주 비만 쥐 두 마리의 사진을 보신 적이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게 처음 발견됐을 때 사람들이 엄청 놀랐습니다. 이게 이런 호르몬이 있다. 그때는 비만 유전자라고 그랬어요. 이 비만 유전자가 망가지면 쥐가 갑자기 커다리 토끼만해지고 이런 사연. 비만 유전자 관련 기사는 저는 최근에도 올해도 몇 개 본 것 같아요. 이제는 비만 유전자는 거의 한 20몇 개 넘는데 이게 처음 발견됐을 때 사람들이 그전에는 그냥 먹는 양과 이런 것만 생각하다가 이 호르몬에 따라서 굉장히 큰 차이가 나는구나. 그런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1994년에 처음 발견됐는데 이게 망가지면 이 랩틴이라는 호르몬을 만드는 유전자가 망가지면 엄청나게 뚱뚱해진다. 그래서 사람들이 술 마시면 왜 뱃살이 나옵니까? 이런 얘기하면 술의 알코올이 랩틴을 억제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 시작해요. 설명을 하기 시작했다는 표현에 집중을 하게 됐는데요. 그게 확실한 것 같지 않은다라는 의문을 가지고 계신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호르몬 다 설명하고 끝에 해야 되는 얘기지만 미리 그냥 잠깐만 말씀드리면 호르몬으로 모든 걸 설명한다고 하면 한 번쯤 의심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게 해석을 때로는 끼워 맞추기. 이걸 증거가 충분해지면 이렇게 되는구나 알지만 대충 때려 맞추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호르몬 얘기만 자꾸 한다는 건 다른 변인에 대해 모른다는 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변인에 대해 모르는 거면 호르몬에 대해서도 모르는 거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외국에서는 비어벨리라는 게 있어요. 큰한 말입니다. 맥주 많이 마시면 살찌는 게. 그러니까 이게 알코올 성분이 렙틴을 억제하고 그래서 렙틴을 억제하면 음식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거든요. 렙틴을 식용화를 억제하니까. 그래서 살이 찐다. 그래서 술 마시면 살찌는 이유가 렙틴 때문이야. 이렇게 설명하는 기사들도 많고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렙틴을 억제하는 물질은 나쁜 것. 그래서 렙틴을 억제하는 건 뭐 있냐. 또 막 조사를 해가지고. 그러면 걔네들은 다 나쁜 음식. 자꾸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탄수화물도 렙틴을 억제해야 하니까. 탄수화물 먹으면 살쪄. 이렇게 되는. 그런데 되게 사람들이 나중에 신기한 걸 알게 된 게. 사람은 뚱뚱한 사람이 렙틴이 더 많다는 거예요. 아니. 렙틴이 억제돼야지 살이 찌는데. 왜 뚱뚱한 사람이 렙틴이 더 많아. 실험은 다른 말을 했군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헷갈리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게 렙틴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제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인슐린도 그렇잖아요. 인슐린이 만들어지는데 제 역할을 못하는 경우가 있고. 거기에 이형 당뇨병이 되는 거고. 아예 안 만들어지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만들어지는 과정과 아니면 제 역할을 못하는. 그래서 제가 이 단어 자꾸 쓰기 싫지만 복잡한 문제를 하는 겁니다. 이게 간단하지 않다는 거예요. 결론을 그렇게 내지 않으실 건 아니잖아요. 어차피 그렇습니다. 게다가 더 많은 사람들이 크게 실망시켰던 거는 쥐에다가 렙틴을 주사하니까 뚱뚱했던 쥐가 원래대로 좀 많이 살이 빠지고 돌아왔는데. 사람한테 주사를 했더니 별 효과가 없던 거예요. 거의 10%도 안 되는 사람에게만 약간 효과가 있었지. 사람에게는 별로 효과가 없어서 이게 한때. 10명 중 1명한테 밖에 효과가 없다는 건 효과가 없다는 거잖아요. 통계적 유의성 이런 걸 따져봐야 되죠. 그런데 비만은 렙틴으로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조금 약간 갔습니다. 이것도 유행 지났어요. 그래도 여전히 여러분이 인터넷이라는 데 보시면. 예를 들어 천천히 먹어야지 살이 덜 찐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왜 그럴까요? 바로 이게 천천히 먹으면 식사를 한 다음에 한 20분 지나면 렙틴이 나옵니다. 포만감을 조절하기 때문에. 그래서 렙틴이 나와서 살이 덜 찌게 만든다. 이런 설명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좀 전에 우리가 얘기했지만 렙틴이 많다고 해서 꼭 살이 안 찐 건 아니다. 하지만 그렇게 설명하고요. 설명은 있는데 그 설명이 똑 맞아 들어가는 건 거의 아니다. 전혀 아니다. 그러니까 전혀 아닌 건 아니지만 복잡한 문제를 다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잠잘 때는 왜 배가 안 고플까요? 잠잘 때 왜 배가 안 고플까요? 자고 있을 때요? 자는 동안에. 너무 배고파서 깼다는 사람들이 종종 봤습니다만 저는 경험 못 해봤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역시 렙틴이 주기성이 있어요. 그래서 한밤중에 렙틴이 많이, 잠이 들면 많이 나옵니다. 잠이 들면요? 잠이 들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저녁 먹고 아침 때까지는 굉장히 긴 시간이잖아요. 아침에서 점심이나 점심에서 저녁은 짧은데, 짧은데 배가 금방 고픈데 저녁 먹고 다음 날까지는 잠을 잘 자면 이게 배가 덜 고프게 느껴지는 게 바로 이런 것 때문이라는 거죠. 생체 주기를 지켜주는 호르몬 정도는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수면이 부족하면 이 렙틴이 감소되고 그다음에 얘기할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이 다시 나옵니다. 네. 세 번째 호르몬 이름이 나왔습니다. 여러분은 야식을 많이 드시나요? 저는 뭐 목금토에, 수목금에 편집하면서 새벽에. 저는 늘 먹죠. 네. 그러면 이제 먹고 나서 맨날 그러잖아요. 아, 이걸 먹지 말았어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자책하고 안 그러시는 것보다. 아니요. 저는 당연히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한 숟가락이 제일 맛있기 때문에 남기지 않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자기를 탓하지 마시고 이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을 탓하셔야 됩니다. 내 몸에 있는 호르몬이요? 그렇죠.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주도 그렇고 남 탓하기 좋아요. 그 놈 때문에 내가 이렇다구나, 이렇게 됐구나라고 생각을 하셔도 괜찮은데. 그게 자기를 탓하는 것과 얼마나 다를까요? 그러니까 이 호르몬이 나냐 아니냐에 대한 시비로 넘어가면 양자격으로 넘어가면 나냐 얘. 그렇죠. 사실 호르몬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얘기하고 싶지만 제가 하여튼. 내 몸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내가 아니면 나는 무엇인가. 그렇죠. 그래서 이 그렐린이라는 놈은 렙틴이랑 완전히 반대예요. 얘는 식욕을 자극하는 호르몬입니다. 이것도 살아가는 데 필요하죠. 그렇죠. 그런데 그렐린을 아마 인터넷이라는 데 보시면 얘는 식욕 자극 호르몬, 공복 호르몬. 그래서 공복이 되면 배가 고프고 배가 고픈 걸 느끼게 만드는 그렐린이 나오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얘는 성장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해 줘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먹어야 키가 클 거 아닙니까? 먹어야 키가 크는 게 이 그렐린이 먹도록 만들어주고 게다가 성장 호르몬을 촉진시켜서 크게 만들어주는. 이 두 가지 역할을 하는데 사람들은 이걸 굉장히 소위 말해서 공복에만 굉장히 관심을 두고 오는 게 바로 이 그렐린이라는 건데요. 수면이 부족하면 그렐린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잠 안 주무시고. 안 자고 있으면 배가 고프죠. 뭔가 그러면 배가 고프고 이런 것들이 있고. 이거 배가 고플 때 아닌데 이런 것들. 개연성이 있네요. 수면이 부족하면 뭘 먹이면 잠이 오잖아요. 그래서 그렐린이 먹이는 걸까요? 그렇죠. 계속 먹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잠이 오니까요.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아침 식사를 거르면 살이 찌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아침 식사를 거르면 이게 그렐린이 확 증가해서 점심을 많이 먹게 만든다. 몸속에 그렐린이 드글드글해져서. 그런데 여기까지 듣고 나면 그래. 그러면 역시 나는 호르몬에 의해서 지배받는 인간이니까. 아무것도 도움이 안 돼. 내 문제가 아니고 얘네들이 문제구나. 인슐린이라는 놈이 자꾸 살찌게 만들고. 랩틴이랑 그렐린이 내 몸에서 제대로 작용 안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거는 과학적인 메커니즘의 설명일 수는 있는데요. 이걸 근본 원인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걸 조절하면 비만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이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아주 정밀하게 약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음식이나 이런 걸로 무슨 호르몬을 조절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지금까지 들은 얘기로 보면 호르몬들이 이런 게 이런 방식으로 기전하는 이유는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유지해 주기 위해서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배고프면 먹이고 배부르면 덜 먹이고. 그래서 호르몬의 조절은 간단하지도 않고 사실 쉽지도 않습니다. 이 정도나 일을 해주는데 그냥 보통 약도 아니고 음식을 먹어서 이걸 조절하려 든다 하는 건 이상해 보이긴 하네요. 그렇죠. 제가 사실 굉장히 황당해하는 여태까지의 얘기보다 더 황당한 얘기가 이런 거예요. 비오는 날 파전은 왜 땡기는가? 그거 인터넷 찾아보시면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날고 있는 유력한 설은 그건데 파전이 치식한 소리가 비오는 소리와 비슷한 소리. 그렇죠. 그 얘기가 나오기 전에 뭐가 있었냐면 행복홀몬인 세로토닌이 파전을 먹으면 거기 밀가루가 들어가잖아요. 밀가루에는 단백질이 있습니다. 단백질에 트리프토판이라는 단백질이 많은데 이게 많으면 세로토닌이라는 홀몬이 생겨요. 그런데 비가 오면 우울하니까요. 그래서 세로토닌이 나오면 우울감을 없애준다는 거죠. 그럼 빤도널랑 빤도널랑 빤도널를 먹어도 된다고. 우리가 평소에 먹는 무엇을 먹어도 되죠? 단백질만 먹으면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단백질만 먹으면. 그럼 다시 황제 다이어트로 돌아와요. 그렇죠. 닭가슴살을 먹어도 된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밀가루에는 단백질 10%밖에 없는데 10%, 13% 많아봐야. 그럴 거면 파전을 먹을 게 아니고 삼겹살이나 닭가슴살을 먹으면 훨씬 더 세로토닌이 만들어질 텐데. 이런 식의 해석들이 굉장히 많고 마치 홀몬이 이런 모든 것들을 가호한다고. 관장하는 것 같은 어감을 준다. 느낌을 준다. 그러니까 홀몬이 만들어지고 조절하는 거는 굉장히 엄밀하게 작용하는 거지. 그게 우리가 내가 이걸 먹는다고 해서 갑자기 이 홀몬의 수지가 확 올라가고 뚝 떨어지고 이렇지 않아요. 물론 인슐린의 경우는 혈당에 의한 반응이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혈당이 높아지면 인슐린이 빨리 이걸 다치려고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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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얽혀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우리가 이런 홀몬이 비만의 어떤 메커니즘을 작동하는 거는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쉽게 홀몬을 조절해서 살을 빼겠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약을 먹어서 될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약이나 이런 쪽으로는. 우리가 이 공학 얘기를 쭉 들으면서 계속해서 일관되는 성격을 찾으려고 저는 되게 애를 쓰잖아요. 지금 하나 얻은 건 그거예요. 마음으로는 지금 살을 빼려면 뭘 해야 되고 앞으로 뭘 경계해야지. 뭐가 나쁘다고 생각해야지 하면서 마음으로는 끌어오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몸은 절대로 거기에 박자 맞춰주지 않는다는 거죠. 두 시간 동안 제일 많이 생각하게 되는 건 그거네요. 시장의 유행. 이번에 무슨 다이어트가 유행이래. 그리고 먹어본 사람들의 평. 이런 것들은 시장을 끌어오르게 할 수 있어. 시장이 끌어오르면 소비장이 나도 덩달아 끌어올라. 몸은 같이 안 놀아준다고 거기에. 몸이 좋아하면서 그래 당장 레몬 디톡스를 사와. 라고 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예제로 기사의 링크를 두기 정도. 이 기사를 가져온 이유는 제가 얼마 전에 너무 좀 약간 황당한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누가 아메리카노도 살찐다. 저도 그런 얘기 들었어요. 그 기사가 났어요. 그래서 뭐야 아메리카노는 칼로리도 없는데 왜 살이 찐다는 거야. 봤더니 커피 안에 있는 카페인이 스트레스 홀몬인 콜티솔의 분비를 촉진시켜가지고. 그래서 심장박동 호흡률을 높이고 어쩌고 저쩌고 이래서 콜티솔의 수치가 높아지니까 살이 찔 수 있다. 그런데 원래 아메리카노는 심장박동과 호흡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대사량이 올라가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니 그래도 하여튼 그게 맞는 얘기인데. 일단은 그래서 스트레스 홀몬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게 대사량이 높아지면 살이 사실 빠지는 건데. 네. 스트레스를 받으면 먹기 때문에 살이 찐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그러면 이게 논리 오류가 동일한 논리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운동하면 살찐다. 그러니까요. 그렇죠. 운동하면 배가 고파지니까 많이 먹게 돼서 살찌어. 이런 거랑 비슷한 논리거든요. 운동은 다이어트에 해. 그런데 기사를 잘 보니까 일단 데일리메일에서 나온 거를 번역한 기사였고요. 좀 황당한 거는 그 다음날 기사가 오전 9시 이전에 모닝코피가 더 피곤하게 만든다. 그래서 그 기사를 보니까 아침에 마시는 커피가 콜티솔 호르몬의 분비량을 오히려 이번에 또 줄인다고 나왔어요. 전날 나온 기사와 정반대의.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러게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카펭이는 콜티솔 분비를 높이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이쪽은 제가 내분비약을 전공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제가 그냥 슬쩍 찾아본 바에 따르면 그렇긴 한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해석의 문제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함부로 해석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 특히 대중에게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아마 이런 걸 연구한 사람들은 실제로 이게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보기 위해서 했겠죠. 이게 진짜로 커피가 살을 찌게 하냐 안 하냐를 본 건 아니고. 그런데 이걸 대중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상한 해석들이 나오고. 서로 어떨 때는 막 상반된 해석들이 나오고. 그래요. 저는 처음에 이제 그냥 이 두 기사에 대한 대강을 듣고서. 안 하는 이만 못하는 얘기네요 라고 말하고 그냥 퉁칠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왠지 진행자 입장에서 양심에 찔려가지고. 스트레스 받으면 나오는 호르몬이 있고. 그게 분비되는 상황이 있고. 결국은 같은 음식을 먹는데 어떤 측면에서 콜티돌이라는 호르몬이 늘었다 줄었다. 이게 상반된.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이 두 개의 기사의 가장 큰 문제는 레퍼런스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누군가가 한 말을 갖다가 인용해가지고 이걸 제목으로 기사를 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실험을 들여다보고 어떤 의미에서 왜 사람들이 어떤 조건에서 실험을 했는지를 확인해보지 않고는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라는 겁니다. 이거 뭐랑 비슷한가 생각해 보니까 말을 전개하는 방식이 혈액형별 성격론하고 똑같네요. 사실은. 상반되는 논리를 얘기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다 공감해줘. 누군가는 세상이 어딘가. 그래서 이런 식품에 대한 얘기들이 사실 심리학이랑 되게 많이 연관돼 있어요. 확증 편향도 많고. 그냥 봤을 때는 성격을 어떤 성격이 잘 몰라서 또 A형인 걸 알게 되면 갑자기 걔 성격이 그렇게 확증이 딱 돼버리는 그런 것처럼 비슷한 일들이 있습니다. 일반화가 성급할수록 확증의 편향이 심할수록 본인도 모르는 혹은 본인이 알고 있으면서 숨기고 있는 필자의 정치적인 의도가 센 거잖아요. 예전보다 이런 정치적인 의도가 그득한 글들이 되게 많아요. 이런 게 팔리거든요. 사람들이 이런 걸 클릭해서 읽어봅니다. 그런 글들의 비율이 늘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전체적인 글의 비율이 늘다 보니까 이런 거의 숫자도 더 많아 보이는 거죠. 그렇기도 하죠. 게다가 포털사이트에 잘 보이는 데다가 배치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둘 다 지금. 맞아요. 맞아요. 기사 제목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 틀렸다는 걸 지적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기사 제목을 뽑고 뒤에 근거는 굉장히 빈역한 우리가 이름 모르는 외국의 누군가가 말했다. 이거 봐요. 호르몬도 죄가 없어요. 그런데 사실 커피는 진짜 커피가 암에 좋다. 그러니까 암에 걸리기 좋은 게 아니고 커피의 어떤 성분들이 암 예방이 되는데 좋다는 논문도 많고요. 또 커피 속에 발암물질이 또 막 들어있다 이런 논문도 많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없는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통상적으로 마시는 양은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대개는 엄청 과량을 먹여서 그런 걸 보는 거지. 덤프트럭 2천 대본 이런 식으로. 이한승 교수님의 이 말씀이 정치적으로 너무 섹시하지 않기 때문에 가장 오름에도 불구하고 통용되지 않는 거잖아요. 이 정도는 괜찮아요라는 말. 하지만 사람들은 무슨 소리야 나쁜 게 들어있다면 조금이라도 먹어도 나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게 생각하면 원칙대로는 굶어 죽어야죠 지금부터.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분들이 참 많다는. 그리고 왜 그런 논리적인 게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여름에 선크림 바르면 얼굴이 더 탄다라는 기사 제목이에요. 클릭하면 선크림 바르면 햇빛을 의식하지 않고 자신 있게 햇빛에 도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얼굴이 더 탄다라는 식의 논리 전개. 그 얘기는 그거 아니에요. 선크림을 바른다는 건 밖에 나간다는 거기 때문에. 밖에 나갔으니 탔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거를 다 비판적으로 읽을 시간도 없고요. 소비자들은. 제가 보기에는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허술하게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대중들한테 전달될 때 전달될 때 좀 약간 오해도 생기고 아니면 약간 좀 쉽게 얘기해서 섹시하게 보이기 위해서 그거를 약간 이제 마사지하다가 완전히 엉뚱한 얘기가 돼버린다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데일리메일에 투자자도 아니고 월급 직원이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더 섹시하게 써야 됐던 기사가 우리의 머리를 얼마나 흐트려놓았는가. 지난주, 이번주 그리고 다음주는 다이어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만 살을 빼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다이어트를 탐구해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말입니다. 사실 사회가 다이어트를 소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계시네요. 그런 것도 듣고 있네요. 네. 이한승 교수와 다음주에 결론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는 용산해수 문보석 컴스테이션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용산에 있는 사람들은 컴퓨터 전문가지, 내 컴퓨팅 환경까지 전문가는 아니니까 문의하실 때 저희를 신뢰하지 않는 고객들도 많이 만나 뵙습니다. 하지만 업무, 학습, 게임을 하실 때 당신이 느끼실 답답함과 어려움은 알고 보면 CPU와 쿨러의 궁합, CPU와 메인보드의 상성, 램, 셀 레벨, 내장 사운드 카드의 드라이버 버전 등에 따라 나타난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혹은 펜쿨러를 뒤집어 끼웠는데 아무도 모르고 몇 년이 흘렀을지도요. 011-892-5568로 전화 주십시오. 당신의 삶에 생각보다 많은 부분이 바뀔지도 모릅니다. 컴스테이션은 조용한 형제들과 함께합니다. 우리가 비만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사이에 올림픽이 끝났죠? 네. 2014년 10월 4일 인천 아시안게임 폐막식에는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과 최룡의 비서, 김양건 비서 등 북한 측 인사 11명이 깜짝 방문했습니다. 윤석열이 더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2014년 2월에 있던 일도 아니고 10월에 있던 얘기인데. 그리고 기억나십니까? 2014년 10월에 혹시 조선일보나 동아일보, 중앙일보에서 온 나라가 붉게 물들었다면서 벌벌 떨었나요? 성취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때도 북한 응원단이 왔었고 인공기를 휘둘렀죠. 그럼요. 휘둘러요? 흔들었어요. 큰 건 휘둘러야 돼요. 작은 걸 흔들었어요. 그래서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대표와 회담을 진행했습니다. 웃으며 잘만 회담했습니다. 악수도 하고요. 그러면서 그 당시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언론기사를 찾아보다가 김무성 당시 대표의 페이스북을 찾았어요. 글 좀 지워라. 딴 얘기할 거면. 새누리당 국회의원을 말하는 것 같아요. 국회의원 20명이 북한 여자축구 대표팀을 응원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이요? 체육 교류를 통해서 남북 교류를 확대하자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북한이 2차 남북 고위급 회담을 수용하고 이산가족 상봉 등 현안을 논의할 수 있게 되면서 남북 대화의 물고가 트이게 된 것이 이번 아시안게임의 가장 큰 성과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스포츠는 이념과 사상, 체제의 벽도 뛰어납니다. 네. 지난주에는 체제의 벽을 쌓느라 했었는데 김무성 대표가. 아시안게임 성화의 불은 꺼졌지만 남북 대화의 불씨가 밝게 켜졌음을 기쁘게 생각하고 그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정부와 새누리당이 남북 대화에 통크게 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네. 김무성 한국당 의원은요. 2018년 2월에 당내 김영철 방한 저지 투쟁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영철은 자국 등 할 겁니다. 선배들은 그렇게 좋아해 놓고 내가 뭘 잘 듣냐고요. 그리고 당시에 권은희 새누리당 대변인은요. 아니지. 권은희 당시 새누리당 대변인은요. 이것도 2014년 10월이죠. 네. 오늘 방문이 남북 대화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면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작동을 위한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되길 바라며 지난 8월 우리 정부가 제의한 남북 고위급 회담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산적한 남북 간 문제를 함께 풀어가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방남을 계기로 11일 후에 판문점 우리 측 통일의 집에서 군사회담이 열렸습니다. 네. 고위급 회담이라고까지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만 아무튼 군사회담이 열렸었고. 그래서 차라리 정당이 여야를 바꾸면서 말을 뒤집는 일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고 종종 쓰는 전략이니까 그전에 자기들이 했을 때 결과라도 좋았었으면 좋겠는데 결과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대로입니다. 이게 거의 마지막이었고 그 다음 수수는 누구도 이유를 아직까지 알 수 없는 개성공단 폐쇄였죠. 네. 회담 자체는 비공개로 진행이 되었고 대체로 북한은 삐라 살포하지 말아달라 요구했고 우리나라는 사과 표시해달라 요구했고 그런 식이었죠. 그런데 이 군사회담을 열린 것에 대해서 권은희 당시 새누리당 대변인은 비록 현재의 남북관계가 대화와 도발의 국면을 오가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럼 중략하고 남북의 갈등은 대화로 풀어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부작용이 덜합니다. 조국같은 말들 하고 있어요. 더 조국같은 말이 뒤에 있어요. 공자는 산을 움직이를 하는 이는 작은 돌을 드러내는 일로 시작한다고 말했습니다. 어떻게든 대화를 하자. 남북 갈등 해소와 평화통일 등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는 대화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라고 권은희 새누리당 대변인이 말했었습니다. 4년 전에. 그리고는 요즘 사설을 들고 나왔네요. 윤석열 리터가. 네. 그래서 새누리당의 반응을 받고 조선일보의 반응도 한번 살펴봤어요. 그런데 먼저 이번 달 조선일보 2018년 2월 24일자의 사설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설 제목은 김현철, 박남, 노림수, 김정은 계산대로 흘러가나. 우리 국민 수십 명을 죽게 만든 테러에 관련됐거나 관련된 것으로 의심할 소지가 있는 사람을 상대방이 협상 대표로 보낸다면 당연히 거부해야 한다. 아. 네. 당연히 거부해야 된대요. 보내겠다고 제안하는 것 자체가 결례고 도발이다. 이야. 2014년에요. 11명어치 결례를 했어요. 북한이. 김정은이 김영철을 대표로 보낸 데는 남남 갈등을 일으켜 판을 흔돌겠다는 의도가 있을 것이다. 아. 지난번에 황병서가 왔는데. 그 왜 손희상씨가 저희 기사일기놀이에서. 네. 앞에 가정을 놓은 다음에 그 가정을 기정사실화해서 다음 문장을 이어간다고 했잖아요. 그 수법. 그 수법 꽤 많더라고요. 그렇죠. 조선일보 사설을 보면 정말 많이 아시죠. 네. 여기도 판을 흔들겠다는 의도가 있을 것이다. 왜? 내가 가정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대한민국 상황은 실제 김정은 계산대로 흘러가고 있다. 아. 결론도 나옵니다. 김정은의 계산 능력은 아인슈타인급이에요. 이번 달에 이런 사설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 조선일보가 2014년 10월 16일자 사설을 살펴보겠습니다. 4년 전 아시안게임 때의 사설을 봅시다. 그때는 알려드렸죠. 북측 인사 11명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회담을 옹기종기 하던 때에요. 네. 그리고 이 사설은 그 이후에 군사배담에 대한 사설이었어요. 사설 제목은 천안함 도발 주역 내보낸 북과 대화해야 하는 현실. 인정해라 이 현실을. 이런 북한과 마주앉아 대화하고 합의를 읽어내는 것은 엄청난 인내를 필요로 한다. 어려운 일이다. 응원해라. 그렇다고 북한과의 대화를 피할 이유도 없다. 이유가 없다. 긴 호흡으로 남북 대화를 이어간 원칙과 분명한 방향 설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였어요. 2014년에 이런 사설을 내보냈으니까 4년 뒤에 김정은 계산대로 흘러가고 있는 거 아닐까요? 김정은은 그때부터 계산을 잘했다. 계산력은 원래 잘 녹슬지 않아요. 한편 자유한국당은 도로점거 시위를 했죠. 밤새도록. 네. 지난주였죠. 박람을 저지하겠다고 분명히 했어요. 결국 우회박람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회로를 통해 박람한 것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애국시민 여러분 덕분에 김영철이 통일대교를 건너지 못하도록 했다면서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박람을 저지하겠다고 했었는데. 다리만 못 건너면 되는 거예요. 이제 다리만 못 건너면 되는 걸로 목표를 은근슬쩍 바꿔서 승리를 선언했어요. 네. 이런 사람들이 마포대교에 진을 치고 있으면 우리는 서강대교를 건너가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 사람들은 승리를 선언하는 거예요. 마포대교를 못 건너게 했다. 네. 마포대교 사수. 날짜를 맞춰서 보통 뉴스 아카이브를 정리하는데요. 이번 주에는 제가 이게 너무 재미가 있어가지고요. 지난 아시안게임 때 정말 엄청나게 변죽을 울렸는데 그런 것만큼은 홍보 효과는 없었어요. 네. 지난해 이번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정치인은 남쪽을 찾았는데 홍보 효과가 그렇게 많이 없었기 때문에 많이 잊혀졌거든요. 갑자기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게 이제 2단인 게. 2단이에요? 아니 그 2단이 아니고요. 깜짝이야. 처음에 김영철 부위원장 박남을 반대하고 난리를 쳤잖아요. 난리를 치니까 이제 10월 16일 군사회담을 이제 니네도 옛날에 이렇게 만나지 않았냐. 그때도 김영철이 박남을 하지 않았냐라는 식으로 따지니까 다시 자유한국당에서 그거는 군사회담이었다라면서 이제 반사를 했는데 거기에 또 걸려든 게 10월 4일날 김무성 대표가 황병서, 최룡의, 김양건 등과 악수를 하고 웃으며 대화를 나눈 게 또 걸렸죠. 그렇죠. 여기에는 대응을 못하고 있습니다. 군사회담만 하는데 스포츠는 인형과 사상 최저의 벽도 뛰어넘는다는 말을 뭐하러 했겠습니까? 그게 제가 그래서 이제 그 이번 정권 넘어서면서 우리 작년에 이제 김광진 전 의원 나오셨을 때 했던 얘기죠. 김광진 의원이 한 얘기 중에 제일 좋아하는 얘기 있잖아요. 옛날과 다르게 요즘은 언론이 뭘 떠들어도 사람들이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이다. 거의 그 야당 입장에서는 공수가 바뀐 걸 빼면은 제일 크게 바뀐 요소가 그거거든요. 사람들은 이제 아카이브를 뒤져본다. 네. 그거 하나에 발걸려가지고 옛날에 묘수가 지금은 악수가 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거 하나에 발걸려가지고 대박이 터진 게 국정농단 청문회에서 김기춘 비서실장입니다. 이었죠? 그렇죠. 이런 식입니다. 자유한국당이 똑똑해지려면 아직 먼 것 같습니다. 김정은 수준의 계산력을 가지려면. 뉴스 아카이브였습니다. 그리고 저도 같이 물러갑니다. 유승균 PD였습니다. 윤세민의 저도 수고 많았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듣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XSFM입니다. I, D, W, K. 년화에 아주 좋습니다. said for the day. 가 thanks to the third place. 구 milhões cht 120 우리 100 en un nos efficiently onymous 나 momencie uesto 감사합니다.